좋은 사람, 자기 일에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좋고,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, 노래를 썩 잘하지는 못해도 부를 줄 아는 사람이 좋고, 어린아이와 노인들께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고, 책을 가까이 하여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좋고,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잘 먹는 사람이 좋고, 철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, 손수 커피 한 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고,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좋고, 하루 일을 시작하기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,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이 좋고,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일 줄 아는 사람이 좋고, 외모보다는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좋고, 친구의 잘못을 충고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. 말씀,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기별을 윤택하게 하느니라. 잠원 15장 30절